좋은 글을 쓰고 싶어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저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지금, 그리고 이곳에 집중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활기찬 도시 속, 언제나 사람들이 넘치는 이 도시가 주는 건강한 기운에 다시 한 번 큰 숨을 들이쉬며 힘을 내기도 합니다 자연이 내어준 아름다운 땅 위에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져 완성된 아름다운 도시 강서구 수천 번의 낮과 밤을 지나와 어느덧 어른이 된 우리네 아이들처럼 어느새 강서구도 이렇게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모두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함께 했던 이 뜨거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질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곳이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하나님의 관광객은 저희는 이 시원을 지켜줄 예수를 그리고 이 시원을 지켜줄 예수에 살펴볼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을 지켜줄 예수에